올해는 특히 수년 동안 출제됐던 초고난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이 빠지고 치러진 첫 수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 시험은 국어와 수학이 특히 어려워서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출제진은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모두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국어와 수학 영역 등에서 준 킬러 문항이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려워진 난이도 탓에 고3 수험생과 졸업생의 입시 전략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고3 수험생은 수시에, 이른바 N수생은 정시에 집중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킬러 문항 배제로 의대나 약대, 치대 등 인기학과 재도전을 택한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등 입시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과목별 가채점 결과를 놓고 수시나 정시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따져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가채점을 먼저 해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면접이라든가 대학별 고사들이 있을 텐데 면접이라든가 실기 그리고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를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의 면접고사와 논술전형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입시 업체들이 내놓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